오늘 방송은 HLB하고 KMW 요즘에 가장 인기 있고 핫한 종목에 대한 시세의 원리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공부도 하면서 오늘 일요강의를 할까 합니다. 주식투자는 창업이라는 거예요. 창업과 주식은 똑같아요. 답이 없는 곳을 투자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그거는 오답해요. 많은 사람이 알려주고 전문가가 알려준 데 투자하시면 그건 여러분 돈 잃어요. 창업강의 들국돼서 창업해보세요. 방아지. 왜냐하면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이면 창업강의 안 하죠. 사장님 바빠요 지금. 이해가요? 창업을 강의할 수가 없어요. 주식투자도 참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몇 번의 실패하고 저한테 오셨잖아요.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와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나중에 실패하고라도 부자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요. 지금 여기 내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다 주식으로 이미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성공이나 창업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실패는 돼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HLB부터 한번 볼게요. HLB 이게 대차 거래인데 노란선이 대체고요. 청색선은 주가예요. 1700만 주나 HLB 대차가 있었네요. 8원의 지독한 투매 이후에 개별주의 나왔으니까 지금 HLB 시끄럽고 경고 먹었잖아요. 여기 깔간 딱지 붙은 종목은 이미 경고를 먹었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 주의를 받을 종목이죠.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이 없는 분들은 가서 연구할 것도 없어요. 주의받으면 언제든지 조종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내가 이 HLB를 분석하는 거는 부자 아빠의 시세의 원리로 본 거예요. 부자 아빠의 생각. HLB를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급등주를 보면요. 금방 몇백 프로 올랐네 이러면서 딴 거 HLB 나도 사서 먹을까 하고 질투를 시작하죠. 어떤 종목이 오고 돈 먹었다는 사람이 나오면 질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고요. 그 돈을 먹으려는 세력들은 후속주를 만들어낼 거예요. 공감하세요? 왜 그래서 테마주가 나올 때는 연속해서 테마주 이쪽저쪽에서 막 나오잖아요. 왜? HLB 보고 겨두는 개미들 돈 뺏어먹으려고 세력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내는 거죠. 선거 관련제도 보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잖아요. 5G도 보면 먼저 나간 놈이 있고 나중에 나간 놈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차가 많은 종목을 잡아먹고 가는데 대차 많은 종목을 잡아먹고 갔던 종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년에 있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셀트론이 대차가 많았는데 대차를 다 잡아먹고 갔어요. 누구하고 했어요? 싱가포르 펀드베이저하고 시세를 들어올리니까 결국 대차라는 거는요. 신용이 많으면 폭락하고 대차가 많으면 올라가. 신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대차가 많으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대차를 매도한 놈이 있으면 그놈은 잠재 매수할 놈이고요. 신용 친놈은 어떻게? 미래에 매도할 놈이죠. 그리고 주가가 야간 25% 30% 빠지면 자동으로 증권사가 다 팔아주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가격이 상승하면 증권사가 다 손절매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주는 거죠. 그럼 시세의 원리로 바라보면 올리기만 하면 사줄 놈이 있어. 이게 바로 대차가 많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차 뭐 이런 거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HLB 보면 대차가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대차가 빠지죠. 죽은 거죠. 깡통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블룸버그에서 봤더니 꼴값이네. 그 이상한 종목이 진양군이 회장이고 블랙럭, 벵가드, 삼성생명 뭐 이런 데서 샀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도대체 이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왜냐하면 인덱스 본드에서는요. 시가총액 상위에 들면 의무적으로 포트폴리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 현재 2위에 올라왔어요. 2위에.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HLB 생명이 10일이나 올라왔네. 참 웃기기도 않네요. CJ의 화면이 2등에서 내려가고.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요. 얼마나 감자를 많이 했는지. 진양군 회장님도 넝마주를 잘 키우는 분인가 봐요. 걸레 같은 넝마주를 가지고 지금 몇 배 올렸어요. 이번에 20만 원 찍었죠. 천 원짜리 가지고 20만 원이면 몇 배 해먹은 거야. 좀 해먹었네요. 그죠. 그런데 옛날 STX 같은 것도 보면 많이 해먹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보면 걸레였더거든요. 넝마주였단 말이에요. 이런 넝마를 천배까지 땡겨 먹은 거죠. 엄청나게 투매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걸레 같은 종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땡겨 먹었지만 10년간. 지금은 또 저점 끼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넝마주가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매매할 수 있지만 추세가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넝마주 또는 터너라운드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터너라운드가 참 위험해. 이게 만약에 대그룹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만지면 그게 이상하게 M&A 찌꺼리나고 코스닥에서 썩은 종목 건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CEO의 마인드를 많이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회장님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했었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근간이 뭔지 모를 때는 안 보는 게 좋죠. HLB도 보면 죽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사전했으니까. 지금 200배 나왔다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1000배 나오려면 5배 더 가야 돼? 100만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작년 강의 때 여기서 제가 신라제 주의를 줬잖아요. 작년에. 2018년 6월에 내가 조심해라. 그럼 지금 신라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6월이 작년 6월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주의를 줬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세가 지금 지독하게 시게 나오면 물론 이런 3번의 천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고가니까 또 시세를 좀 더 낼 수도 있고 천적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없는 분들은 지금 따라가기는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죠. 그런 인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죠. 그죠? 잘 보면 신라제, 셀트리온 다 인기주였잖아요. 뉴스에 올라오고 회장님도 나오셨죠? 그러면 일단은 좋지 않은 징조야. 우리 여기 한미약품, 셀트리온 다 회장님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박살났죠. 그래서 저런 넝마주는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가서 매매하고 돈을 벌겠다고 따라다니는 건 뭐야? 이런 걸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투기주를 좋아하면? 집구석이 깡통차고 처자식이 고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 빨리 가난해져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천천히 부자 돼야 되겠다. 그러면 빨리 부자 되더라고요. 빨리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빨리 가난해져요. 써요. 또 이건 격언이니까 주식시장에서 빨리 부자 되려고 하면 빨리 거지가 된다. 처자식이 또 얼마나 피곤하냐. 그런데 애들은 또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투기하다가 말아먹어갖고 우리 집이 가난해. 아버지가 투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도박을 한 거죠. 즐긴 거야. 급등주, 테마주들, 급등 나오고 상 나온 것들을 만진다는 것은 뭐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에서 보면 금융시장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합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투기주와 인기주 어떤 기대감.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임상 3상에서 바이오가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를 좋아하면 결국 뭐에 다쳐요? 만약에 어떤 임상 3상이 발표된다고 하면 주가가 막 올라갈까요? 아마 신약 발표가 나는 날. 그런데 그 천하의 한미약품이 나중에 어떤 꼴로 끝났어요? 신라젠이 어떻게 끝났어요? 나중에 보세요. 진약품은 다 쇼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90년대에 못 본 게 있어요. 동신 제약이라고. 그 동신형은 붙이는 강료병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그 임상 3상 얘기해놓고 주가를 저렇게 떼어먹었어. 그런데 그 주식 나중에는 관리 종목 들어갔습니다. 멋있는 그림을 조심하셔야 돼요. 신라젠의 이 멋있는 그림. HLB의 이 멋있는 그림. 그다음에 STX의 이 멋있는 그림. 이 멋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HLB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참 인기 있었던 안납을 한번 보고 가는 거죠. 안납을 보면 HLB가 아직은 천정이 나왔다고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정이 그냥 나오는 게 시간이 머물러죠. 여기 머무를 때 미쳐. 그래서 이제 안납도 바닥에서 사야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사는 건 다 위험한 거죠. 어디서 사야 돼요? 원래는 이런 바닥에서만 사야 돼요. 이런 바닥. 최소한도 여러분이 진입한다 이런 바닥에서 사야 되고요. 가는 놈 잡는다고 진입하더라도 최소한도 여기 첫 쌍 두 쌍 이 정도에서 잡아야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어디서 샀냐면요. 장이 아주 어렵고 서키트 브레이킹이 오면 이런 급등주가 나오거든요. 올해도 8월 23일 날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HLB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당시 8월. 이 8월이 참 중요해요. 8월 11일인가 지수가 서키트 브레이킹이 걸렸어요. 이날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 건데 이 시세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9월 26일 날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여기도 이날도 아마 지수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이날 여기다 다 팔았죠. 이날이 종가의 상까지만 장중에는 상이 아니었어요. 상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매도를 냈죠. 너무 이격이 나고 위험하잖아요. 매도를 냈더니 막 저녁에 상 갔다고 나한테 막 씨벌씨벌 하면서 말이야. 내일부터 계속 갈 상을 팔라고 했다고 말이야. 상이나 팔아야 되는데 상도 아닌데 팔았다고 말이야. 근데 다음날 보니까 짱하고 하가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제 팔았다고 나한테 욕한 놈들은 도로 사라. 다음날부터 짱하고 하중과 두 방 맞았어요. 어제 나한테 욕한 놈은 또 사. 그 다음날부터 세 방 맞았어요. 단기 이격나서 음성나기 시작하는 놈들은 당분간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 팔았어요. 이 뒤로는 이걸 안 봤어요.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먹냐. 남이 잔치에 들어가서 겟다리 붙은 거라고 사실. 이러면 이거 먹고 말아야지. 이거 또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나중에는 우리 10만 원을 팔았더니 16만 원 찍면서 이런 놈 새끼들. 그러니까 여기 팔았다고 또 나한테 지랄이야. 16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6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빨리 팔았다고. 도로 산 놈들 어떻게 됐을까 이거. 이거 보라고. 여기 10만 원에 팔아도 너무 잘 판 거 아니야? 지금 HLB는 이런 지붕 만드는 구간이 안 나와서 적당히 빠지면 또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렇게 상한가로 간 종목은 끝내는 엄청나게 아픈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 이해가세요? 이게 상한가 종목들의 말로입니다. 그때 안철수가 대선에서 나와서 대통령 되면 날아간다고. 박근혜는 이지가 대통령 됐는데도 이지가 작살났잖아. 제일 중요한 건 그래. 대통령 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작살났다는 거지. 이지바라죠. 대통령이 됐는데도 여기 선거하지도 안 했는데 벌써 여기서 끝나가지고 한 많은 세월. 대통령이 됐는데도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2015년 16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탄핵당이 전까지는. 왜 이래 탄핵 전까지 작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임상 삼상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점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대만은 듣기만 하고 고점은 주가가 치덕하게 올라가고 경고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기도 경고받은 자리잖아. 여기 경고주의받았겠네. 그렇죠? 여기 보면 천정이 보이죠. HLB도 이런 가능성이 있죠. 지금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HLB에서는 이런 천정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너무 놀라지 말고 반등을 이용하고 단타 좋아하는 놈들은 이것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단타 치는 놈도 있어요. 단타 가능합니다. 입 뼈지면 나한테 욕하지 말고 이거 잘못 쳐먹으면 입이 비어집니다. 사실은 보면 만질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서 만져야 돼요. 출발은 초입에서 잡아야죠. 첫 양선 첫 상에 용감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격이 난 다음에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여기 보니까 KMW도 대차가 겁나게 많아. 누런선이 이게 대차야 대차. 대차가 1,100만 주가 대차가. 주가는 고꾸라졌네. 주가가 얘들이 보니까 7만 원대부터 공매도 쳐놓고 공매도가 훅훅 빠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